생일 먹으려고 참았다 오늘 인기가요 와서 샌드위치를 먹어 갔는데 드디어 제가 이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먹게 되다니 이런 날인 줄 몰랐는데 뭔가 한층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입니다 오늘 인기가요 첫 날인 만큼 좀 더 열심히 할 거고 긴장도 많이 되지만 열심히 할 겁니다 저거 한마디 오늘 샌드위치 2개 먹은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비캠 저희가 방금 인기가요 무대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굉장히 떨렸어요 저희가 오늘 1위 후보거든요 이렇게 처음 나오자마자 1위 후보가 되어가지고 이주환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응원을 많이 하러 오셨더라고요 항상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항상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고 내려왔는데 아.. 제가 또 카메라를 못 쳐다봤네요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긴장했나? 다음엔 더 열심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율이요 바로 조율이요 오늘 머리 어때요? 좀 귀여워요 아 잠시만 뒤에 뭔가 싶겠지만 이건 놀이터요 저희가 지금 조금 소란스럽고 답답한 대기실을 벗어나서 비밀의 방에 와 있습니다 비밀의 시간 우리가 너가 나 여기는 저희가 옷 갈아입는 공간인데요 저희 둘의 아지트로 장조림제의 아지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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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야 여기에는 유리 뿐이야 소문으로는 여러분들이 장조림제를 그렇게 원하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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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 머리 어떤가요? 추임껌 때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저는 사실 뿌까벌을 되게 그때는 하기 싫어했었는데 한번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니까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제 이성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 이성 여기는 식욕을 담당하고 있어요 시욕이요? 잠시만요 잘못했어요 여기가 시욕이에요 이게 더 크잖아요 아 그래요? 팬분들이 왜 장조림제를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뭔데요? 일단 너무 귀엽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케미가 너무 좋고 야식을 너무 좋아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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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저 안유지입니다 여기는 바로 초챔피언 첫방 등장 저희가 오늘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초챔에 나오게 되었는데 네 정말 정말 긴장됩니다 사실 산업을 했습니다 이미 무대는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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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랑 이토리입니다 우우우 지금 뭐 해요? 지금 음악방송 저희 무대 했어요 오우우 맞아요 오늘 요즘 어때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오오오 오늘은 뭐 먹었어요? 오늘은... 사라다 맛있어요 사라다만 먹었어요 아아아아 사라다만? 고진만 사라있어요 왜요? 레고는 호떡 먹었어요 이 짠도 아아아아 한국 가자? 한국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는 공항에서 같이 같이 비행기에서 먹었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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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자 치즈 핫도그? 오오 치즈카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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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아 치킨 저는 고구마 치즈 피자 고구마 치즈 돈까스 좋아해요 고구마 치즈 피자 치즈카펄 stories 아 이렇게 치즈카펄